자 그러면 우리 모범생 스타일인 도나스 이재명 대표의 지난 1년 존재 자체가 민폐 줄여서 존자민 너무하시네 1년 전 지지율을 가지고 와서 자랑할 만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지금 현저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사법 리스크 말할 것도 없죠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지지율을 견인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사법 리스크 자체로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도 격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이재명 대표의 소위 말하는 사이다 리더십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발휘됐느냐 사이다? 네 그거는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 김남국 의원 사태도 마찬가지고 송영길 전 대표를 포함한 돈봉크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 이렇다 할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고 다 탈당으로 본인이 말하자면 손 안 대고 코 풀게 된 셈인데 그럼 도대체 이재명 대표는 1년 동안 뭐 했느냐 라는 비판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중비대위원 이재명 대표 1년 존재 자체가 민폐라고 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 잘 어울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상대적으로 아 예 셉니다 네 한 주간 쟁쟁이들 이슈 패널들의 직감으로 미리 예측하는 시간 한판 직감 자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방역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유부남이 돼서 돌아온 도나스 김재섭입니다 예 아유 집에서 보고 계시나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아 아유 보고 계시고 모니터 해줘야 할 타이밍인데 뭐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전재사기 고충접수 공동센터장이시죠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8개월짜리 아이의 아빠입니다 한참 선배님이시죠 많이 조언을 받고 계십니까 18살도 아니고 18개월 그러게요 요가는 전쟁이라고 저 비디야 이렇게 웃어주셨습니다 짧게 국방부에서 독립전쟁 영웅 흉상 이전 논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한 말씀씩만 드릴게요 우리 김재섭 위원장은 관련 논란 어떻게 들으셨어요? 국방부가 쓸데없는 데다 힘 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가 공산당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북한군도 아니고요 소련 공산당이었고 대개 대한민국의 서훈을 따질 때는 1948년 이후에 북한 공산당에 협력했는지 여부로 우리가 문제 삼지 1948년 이전에 공산당 이력으로 문제 삼지는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서훈에 그리고 나머지 뭐 세 분 김전인 장군 같은 경우에 역사적으로 평가가 좀 엇갈리긴 하지만 이외영 선생을 비롯한 나머지 두 분의 장군은 역사적으로 이견이 없는 분들이고 오히려 우파진영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여야모로 흉상 이전은 쓸데없는 데다 힘 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자 반론해 주세요 권지흥 비대위원 여기에 반론할 건 별로 없고요 공감해 주세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의 자익우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홍범도 장군이 공산당에 가입했었던 1927년은 60세였는데 그때 활동했던 영토가 소비트 영토 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독립운동을 잘 하기 위해서 중국의 도움,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념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이걸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근데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것은 단지 홍범도 장군을 지우냐 마냐가 아니라 국군의 뿌리를 어디에 둘 거냐의 논쟁을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독립군이 아니라 광복 이후에 국군이 우리의 국군이다라고 규정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제 시작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독립운동의 역사를 사실상 부정하는 그것이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까지 갈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그래서도 안 되고요 지금 예를 들면 흉상의 대상자인 이범석 장군이라든지 지청천 장군 같은 분들은 이미 한국광복군 때 활동을 하시고 나서 나중에 초대 내각에서 국방부 장관도 하시고 총리도 하시고 국방위원장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애초에 권지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역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말이 안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일이 안 벌어지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첫 번째 이슈를 논하기 전에 김종혁 비디오는 저를 향해 조금 더 가까이 와주시면 카메라에도 좋겠다는 제작진의 의견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취임 1주년 관련해서 이슈를 다룰 텐데 지난 1년에 대한 평가 여야보다 엇갈리고 있는데 우리 제작진이 패널들에게 한 번씩 간단히 지난 1년을 평가해달라 단어나 인물 혹은 사자성어 한 문장 점수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작스럽긴 갑작스러운 원고 미리 드렸는데 읽어주세요 원고 자 그러면 우리 모범생 스타일인 도나스 이재명 대표의 지난 1년 존재 자체가 민폐 줄여서 존자민 너무하시네 왜냐하면 과거에 김세현 의원이 자유공국당 불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존재 자체가 민폐라는 표현을 쓰셔가지고 제가 뇌리에 굉장히 강하게 박혀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러셨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뜬금없는 지지율 자랑을 최근에 하셨잖아요 1년 앞두고 내가 1년 전 지지율을 가지고 와서 자랑할 만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지금 현저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사법 리스크 말할 것도 없죠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지지율을 견인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사법 리스크 자체로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도 격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이재명 대표의 소위 말하는 사이다 리더십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발휘됐느냐 그거는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 김남국 의원 사태도 마찬가지고 송영길 전 대표를 포함한 돈봉크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 이렇다 할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고 다 탈당으로 본인이 말하자면 손 안 대고 코 풀게 된 셈인데 그럼 도대체 이재명 대표는 1년 동안 뭐 했느냐라는 비판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중비대 의원 이재명 대표 1년 존재 자체가 민폐라고 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 잘 어울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상대적으로 없군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발목 잡힌 1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폐는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이 다 있는데 하나는 사실 야당을 야당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정부를 만나서 지금도 야당 대표인데 대통령을 못 만났지 않습니까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87년 이래로 그랬었고 사실은 검찰의 수사가 2년 반째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작년 11월부터 사실상 검찰의 수사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어떤 범죄가 입증되거나 그러지 않은 채로 계속 그냥 재판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이재명 대표가 가진 것을 드러내기 어려웠던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내부적인 것인데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게 몇 가지 기회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와 별개로도 돈봉투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재명 대표가 잘하는 이재명은 합니다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번에 김남국 의원 코인 관련해서도 어땠습니까 어영부영 하다가 지금도 이제 윤리위에 올라갔지만 민주당이 제대로 이렇게 뭔가 온정주의를 넘어설 건가라고 진단했을 때 그렇게 보는 시는 분들이 매우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께서는 원래 무언가를 해내는 사람이었어요 계곡 관련한 문제도 되게 어려운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냈고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되게 논쟁적이지만 대한민국이 한번 논의될법한 정책에 대해서도 그 논쟁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 1년 어땠습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가 당을 혁신시켰거나 무언가를 바꿔냈다고 기억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부적으로 스스로 기회를 기회로 만들지 못했던 것 그것이 또 발목을 잡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보이지 못했던 1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을 보이지 못했던 1년이었다라고 정리해 주셨고 김종영 비대위원님 지난 이재명 대표의 1년 갑자기 온산을 바라보시면서 저는 선사후당의 물귀신쇼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사후당의 물귀신쇼였다 아무리 봐도 저분께서 당대표가 되면서 당원당규에 대한 해석을 바꿔서 본인이 기소가 되더라도 이거 직위는 계속 유지한다라는 식의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혁신이도 마찬가지로 저는 민주당을 쳐다보면 모든 게 다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돌아가는구나 저당은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저게 무슨 공당인가 저게 사당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 그다음에 그렇게 선사후당을 하면서 자신을 앞세우고 당을 뒤로 밀어 내세우면서 본인이 발목을 잡혔다 발목 잡혔죠 범죄 피의자가 됐으니까 발목을 잡혔는데 발목 잡힌 범죄 피의자가 당을 끌고 들어가면서 당을 같이 물속으로 빠뜨리는 그런 행태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선사후당의 물귀신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죄송하지만 또 합니다 이재명이 합니다 저는 대부분이 다 쇼였다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합니다 이거 당군 이래 최대로 환수를 했습니다 백현동 합니다 안 되는 거 아파트 지원했습니다 성남FC 합니다 축구던 선수단 우리가 시민구단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쉽게 얘기하면 파산 선언 했는데 이거 다시 살려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다 쇼였던 걸로 저는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재명의 쇼 그 쇼가 성남시장일 때는 혹은 그보다 더 낮은 정치인일 때는 혹은 경기도지사일 때는 통했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어떤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놓고 그런 쇼를 벌였을 때 국민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고 그리고 과거에 자신이 벌였던 쇼에 대해서 지금 그 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다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장변 회사님 저는 네 글자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1년 잘 버텼다 잘 버텼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셔서 앞으로 잘 버텨라 이게 너무 네 글자에 좀 함몰돼서 아주 좋았어요 귀에 잘 들려요 잘 버텼다 앞으로도 잘 버텨라 대선 2라운드 성격의 수사가 진행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국면에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김문기 전 차장을 안다 모른다 했던 부분 기소까지 했죠 증인을 수십 명을 부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같은 자대를 한번 대볼까요 김만배 모른다라고 얘기했죠 검찰이 어떤 처분 내렸냐면요 각하 처분 내렸습니다 아예 들여다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법적 요건도 안 됐다라는 겁니다 왜 통상의 사건은 안다 모른다 이런 내심의 의사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증문즉답 형식의 TV토론에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웬만한 정치인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국면을 잘 돌파하고 타개하고 버티기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전방위적인 수사 수백 군데에 대한 압수수색 일반 사람 그리고 나아가서 정치인들 이걸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버텼다 잘 버텼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인신구속을 위한 초일기에 들어가고 있죠 그렇다면 잘 버텨야 되는 국면이 또 한 번 펼쳐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네 분이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시기가 얼마 안 남았다라고 주장하신 분도 있고 아니다 더 공고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고 10월 사퇴설 총선 불출마 카드 옥중궁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가운데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분당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분당론 현실화 될까요? 아니요 뭐 분당까지는 안 될 것 같긴 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분당 얘기가 나오는 게 이재명 대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만 물러서시면 모두가 행복한데 굳이 이재명 대표는 행복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께 너무 일반화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많이들 행복하실 텐데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일어날 텐데 행복한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근데 불행한 분보다는 확실히 행복한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 분위기를 이렇게 겉에서 지켜보게 하면요 그런 의미에서 분당 자체까지는 갈 만한 동력은 없어 보여요 이낙연 전 대표의 역할을 기대했지만 이낙연 전 대표 역시도 사실은 이렇다 할 역할을 못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저는 그래서 분당까지는 안 가게 될 것 같지만 이재명 대표 이야기대로 지지가 강화된 건 맞다 지지가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갯따분들의 지지가 강화된 건 맞다 1년 내내 이재명 대표는 어떤 민주당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갯따를 위한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지지 확대가 아니라 지지 강화된 건 맞다 그리고 분당은 안 될 것이다 분당은 어려워 보입니다 권지영 비대위원회 당분들을 많이 보실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1박 2일 워크숍도 민주당 의원들이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느꼈어요? 분당론 현실화됐습니까? 저도 분당 이야기는 최근에 들어본 바도 없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재명 대표께서 내려올 거냐 말 거냐 사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당신의 입장은 어떠냐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 대전 방송에서 최근 인터뷰한 내용에서는 여당이나 아니면 그분 다 지지하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죠 본인은 사퇴 의사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좀 답답한 게 지금 민주당이 지지를 확대하지 못하는 게 단지 이재명 대표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님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나는 돈봉투 사건을 이렇게 해결할 것 같은데 당신이 그렇게 안 하니까 사퇴하시라 거나 아니면 코인 관련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지도부로서 못하니까 사퇴하시라 혹은 아니면 법안 관련해서 차별금지법 언제까지 안 할 거냐 차별금지법도 안 하는 지도부 사퇴하시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한정론인은 하면서 사퇴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직 검찰에게 수사받고 있으니까 사퇴하시라인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바뀐다 한들 그러니까 검찰에게 나가지 않는 지도부가 있으면 민주당이 신뢰를 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만약에 그런 정도였으면 대선에 안 졌죠 근데 대선에 졌던 이유는 검찰 리스크 이런 것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가 마치 사퇴하면 뭔가 길이 열릴 것처럼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도대체 뭐며 어떤 것인지를 막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대표께서 사퇴하고 말고 와 별로 상관없이 좀 답답합니다 저는 사실 근데 이제 비전 얘기하시는 분도 무슨 비전이나 민생을 챙기려고 해도 이재명 대표 뉴스만 기자들이 취재를 하지 민주당이 민생 챙겨도 아무 관심 없다 뭐 얘기 나눠도 아무 관심 없다 안을 내놔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퇴하든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연결된 문제이긴 합니다 그 정치권이 뉴스라고 하는 게 어떤 한 이슈가 커지면 나머지 것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더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좀 되게 실력을 보였을까 그 사실 검찰 리스크랑 상관없이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저는 뭐 그렇게만 설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민생 얘기를 해도 국민들께서 믿지 않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국회에서도 임시회를 계속 만들었을 때 아니 무슨 임시회를 그렇게 이재명 대표 방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민주당에서는 뭔 소리냐 우리는 민생을 위해서 임시회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장외에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임시회를 연장을 해놓으시면서 결국에는 부채포 특권을 거기서 활용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민생이라는 간판을 건다 하더라도 그 실질의 내용이 계속 이재명 대표로 보호하는 방식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업 리스크를 완충하는 방식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민생민생 얘기를 꺼내더라도 이제 믿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데 저는 30초 남았습니다 아 네 그럼 나중에 이야기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정책 이슈가 아니더라도 돈봉투 관련하거나 아니면 코인 관련해서는 정치적 이슈라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단을 내렸으면 분명히 뉴스거리를 주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를 도와주던 사람들이고 자기 편인데 무슨 결단을 내리겠어요? 본인을 위해서 모든 당원 당규까지 그렇게 해석을 돌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너무 낭만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건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너무 좋게 바라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마무리하고 2부에서 잠깐 관련 얘기할 수 있으면 짚도록 하죠 잠시만요 이재명 대표 관련 이슈 딱 한 집을만 하고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쌍방울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 일정을 두고 굉장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24일 출석하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검찰이 30일에 나오라고 하며 거부하자 또 오늘 9월 둘째 출중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자 이 부분 그러니까 검찰이나 국민의힘 입장은 아니 왜 입장을 본인이 음식 식당 예매하듯이 하느냐 반면에 또 변호인과 스스로 방어권 보장 입장에서 또 조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장 변호사님 이게 일반적인 상황인 게 아니면 민주당이 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대한민국의 피의자가 언제 나가겠다라고 통보하고 나가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일단 짜장면 먹냐 그렇죠 피의자들은 일정을 당연히 조율합니다 일단 언제가 되고 왜냐하면 본인 생계가 또 있고 이러니까 일반 피의자들이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심지어 제가 검찰이 이렇게까지 배려 아닌 배려를 하는 걸 봤는데요 공개적으로 오시길 원하냐 아니면 비공개로 원하냐 왜냐하면 언론에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조율을 하고 원하지 않으면 또 원래 일반 피의자들이 들어가는 문이 있고요 지하로 해서 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언론의 동선이 잘 보이지 않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원하는지 조율한 적도 있습니다 이게 뭔가 예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일반 피의자들과 정치인 수사를 검찰 스스로도 동일하게 생각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런 조율을 하고 이랬던 과정이 있는 건데 지금은 그런 건 다 실종됐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수사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영장은 칠 겁니다 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으로 가니까요 그리고 저는 9월에 칠 거라고 봅니다 검찰도 수사 스케줄이 있지만 칠 수 있으면 진작에 쳤어야죠 대장동 언제 기소했습니까 지금 재판 2년 차로 접어드나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성남시장 언제 재직했습니까 2014년도에 재직했어요 그걸 갖고 그 당시에 대대적으로 감사했었고 했던 걸 이제 수면 위로 올려서 수사하는데 이건 정치적 의도가 없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시점이 그렇고요 기소 저울질하는 그 어떤 프로세스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찰의 정말 딱 입맛은 9월에 회계 중에 영장을 청구해서 민주당의 어떤 뭔가의 분란일지 아니면 혼돈일지 이런 것도 초래하면서 그리고 영장실질을 안 받으러 갈 수는 없을 거예요 저는 부결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그렇다면 영장실질로 나갔을 때 이게 제3자 뇌물 북한에 돈을 줬는데 부정 청탁을 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SNS에 올린 표 같은 게 있어요 포스터 같은 건데요 부정 청탁은요 쌍방울이 얻은 이익이 있어야 돼요 북한에 100억 가까운 돈을 줬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를 통해서 뭘 이득을 얻었는지 쌍방울이 그래서 그걸 한 다섯 가지 항목으로요 아마 검찰이 물었던 질문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마스크 10만 장을 갖고 업무 협약을 한다고 경기도로 온다고 했는데 그것도 왜냐하면 기업한테는 프로모션이 되잖아요 홍보가 되잖아요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대지를 활용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쌍방울이 특혜를 받았다는 게 검찰의 시선인 것 같아요 그게 쓰레기 매립지를 전용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도예산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민간 업체가 들어가지 못하는 사업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줄줄의 어떤 논리 근거가 있더라고요 이거 영장이 발부될 것인가라는 의문이 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세세하게 사실관계가 잘 보도되지도 않고 이 방어전략이 잘 언론에 나오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제 이 프로 제목처럼 한판 승부가 펼쳐졌는데 검찰이 과연 원하는 바의 소기 목적을 거둘 것인지는 상당히 흐릿하고 물음표가 많이 쳐진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론회사님 말씀으로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당당히 받으면 된다 지금까지 검찰의 질문을 토대로 봤을 때 그런 것 같다라는 거고 물론 이재명 대표가 법학과 말씀해 주세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검찰이 소위 말하는 정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시나리오에는 다 있던 거죠 예를 들면 회귀 중이든 회귀 중이지 않든 영장이 날아왔을 때 특히 회귀 중에는 영장 청구가 왔다 하더라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그것의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겠다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 안에는 그 시나리오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윤 변호사님 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법원이 예를 들면 대통령의 장무도 구속하는 법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정말 말 그대로 주장하는 것처럼 검찰이 조작수사를 했다 그러면 그냥 보겠습니까? 당연히 기각하죠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설명 많이 하실 필요 없다 그냥 가서 충실히 다 설명하시면 법대로 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대로 된다 추가적으로 말씀하실까요? 권중비대위원, 김정익 비대위원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9월 중순에 가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무리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는 30일 날 오라고 그랬더니 당장 내일 가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런데 그러나 아까 장윤미 변호사 얘기하신 대로 사실 정치인들이 됐든 피의자에 대해서 협의를 하거든요 당신 사정이 그래? 그럼 언제 오쇼?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니까 중순에 가는 걸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이게 모든 게 다 정치적 수사다 나는 무죄야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과거 기자 생활을 하면서 권력을 그러니까 금력을 가진 사람들이 재벌 이세나 재벌들에 대한 사람들이 재판이 저런 식으로 수사가 저런 식으로 왜곡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폭력에 의해서 재판이나 수사가 왜곡되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주로 미국의 마피아 영화를 통해서 아 마피아들을 건드리면 저런 식의 일이 벌어지는구나 라는 것들이 이제 영화를 많이 봤었는데 최근에 돌아가는 것들은 보면 아 권력을 가지면 권력을 갖고서 결사적으로 저항하는 사람에게는 수사가 저런 식으로 진행되고 재판도 저런 식으로 진행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는 권력이 있나요? 권력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야당 대표의 권력? 거의 167석 한때는 시기적으로 180석에 가까운 의회 권력을 갖고 계시고 당대표 아니십니까? 지금 되자마자 대선에 후보 떨어지자마자 국회의원 출마하시고 그다음에 당대표 되셨잖아요 그렇게 결사적으로 되신 이유가 아 저런 것 때문이었구나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있는 주많은 의원들을 동원해서 무슨 쌍방울 이화영 씨도 찾아가게 하고 그 부인과 전화통화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권력을 가지고 지금 수사와 재판에 방해를 놓고 있다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30일 통보가 되었을 때 민주당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언론에 따르면 30일 날 나오라고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 밑에서 조정하면 될 것 같은데 언론을 통해서 들으니까 30일 날 나오라고 해서 저희 내일 나가려고요 뭐 이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개적으로 논의되면서 이익을 얻는 사람은 누굴까? 아마 이재명 대표에게 흠집을 주고자 하는 자이겠죠 그래서 이런 일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물 밑에서 조정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조용조용이 재판 진행될 수도 있는 거고 게다가 일정 조정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일정 조정은 될 수 있는 거고 그랬어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얘기는 여기까지 다음 이슈는 라임펀드 특혜 판매 의혹 금감원의 정치 공작일까 이 부분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얘기가 왜 나왔냐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라임펀드 판매를 받은 게 연일 쟁점인데 김 의원에게 특혜성 판매가 있었다는 금융감독원 발표에 대해서 김상희 의원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김 의원이 지목된 배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결정이었다 라는 이러한 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김상희 의원이 라임 마틴이 사오라는 펀드에 2억 원을 투자했는데 2019년 9월에 투자자 16명에게 환매가 진행됐을 때 김 의원에게 1억 6400만 원을 돌려받았다 근데 금감원은 특혜성 판매 손실을 다른 투자자에게 전과 같은 표현을 쓰면서 환매 대상 일부 투자자 중 전 다선 국회의원이 있었다라고 명시했고 그것이 김상희 의원이다 김상희 의원이 명시하는 것을 이복현 원장이 하라고 지시했다라는 보도도 있었고 반면 금감원 측은 31개의 펀드 중 27개는 자체 자금으로 환매가 됐지만 4개의 펀드는 다른 펀드 자금 또는 고유 자금이 불법적으로 지원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런 의미에서 특혜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런 관련 의혹 어떻게 보시든지 누구부터 말씀 주실까요? 환매... 저부터 이야기하면 지금 막 그런 논란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상희 의원은 지금 녹취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금감원에서는 원장이 사과한 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금감원장이 사과하고 말고가 본질이 아니라 지금 김상희 의원이 했던 행위가 정말로 불법적이었는가에 대해서 금감원은 항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황금받은 거 투자원금 투자를 했다가 그것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김상희 의원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그걸 권했던 투자사에서 다시 도데로 받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자기만이 아니라 그때 같이 했던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놓고 이게 불법이라고 증명해야 될 건 금감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사안인데 거기에다가 다선 의원이라고 표기해서 보도자료를 뿌리고 그럼 이건 뭐냐면 불법 상황이 제대로 증명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누군가를 특정해서 지금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금융감독원도 이래 감사원도 이래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기준을 만들어줘야 될 기관들이 다 정치화돼 버려서 이제 한동안은 감사원이나 금융감독원 말을 있는 그대로 믿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특수부 검사 출신이죠 한동훈 장관과 더불어서 또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친한 친윤검사라는 언론 보도도 있는데 그래서 관련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 장병원 의사님 제가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 관련한 기자분들이랑도 통화를 해보니까 금감원 내부에서도 좀 무리한 것 같다 무리한 것 같다 그러니까 아직 그게 불법이라고 규정할 만한 사안이라고 확실히 정리된 게 아닌데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서 문제를 만든 것 같다라고 할 정도니까 저는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론은 먼저 그러면 우리 김재섭 위원장부터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논점이 두 가지인 거잖아요 실제로 김상희 의원이 불법을 저질렀느냐 이 환매 자체가 불법이었느냐 여부는 아직까지는 따져봐야 되는 거 맞고 그다음에 처벌 규정이 마땅치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같이 환매에 가담했던 사람들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 김상희 의원의 어떤 불법성 여부를 따져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건 불투명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감원에서 이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을 내놓지 않는 이상 아직까지는 김상희 의원한테는 조금 유리해 보이고 그다음 논청으로 넘어가서 이게 불법 여부와 무관하게 과연 특정인을 거명해서 언론 보도를 나가게 한 것은 잘한 거냐라는 얘기를 따져보게 되면 그거는 약간 금감원이 저는 좀 무리가 있었다고 봅니다 무리했던 것 같다 예를 들면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특히 돈과 관련된 의혹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말 문제가 있고 불법 행위가 있었다 그러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대중에게 그런 것들을 알려야 될 의무가 오히려 더 있겠지만 아직까지 불법성 여부를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언론 보도가 나간 것은 저는 그렇게 좋은 처사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환영했습니다. 장 변호사님 그렇다면 왜 이런 무리수를 두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이복현 금감원장 이른바 윤석열 라인의 막내급 검사라고 그건 사실상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 의지가 있다라는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 나오고 있죠 출마설도 있고 사실은 네, 솔솔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무리한 보도자료에 익명으로라도 다 선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기자들이 그걸 알아내는 것은 정말 순식간인 겁니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아, 김상희 의원 저격해야겠다 이거 펀드 돌려막기로 위법성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팩트 그렇지 않아요 아까 짚어주신 대로 16명인가가 그때 이 판매사의 권유를 받고 전체를 다 돌려받지는 못하고요 이 판매 중단 사태가 나기 한 달 전에 일부 금원을 돌려받은 겁니다 2억 투자해서 1억 5천 6백은 그렇습니다. 그걸 다른 투자자 돈으로 마치 특혜를 받은 것 마냥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까지 이렇게 한다? 김상희 의원이 자기 농성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갔어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찾아와서 잘못했다 머리를 좋아지면서 다섯 번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것조차 지금은 아니라고 하죠 저는 녹취 공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있다는 사람과 없다는 사람 아마 있다라는 것이 녹취에 있기 때문에 국회 부의장 아닙니까?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누구를 겨냥한 이런 무리한 보도자료인가 금감원 사적 조직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금융계의 저승사자라고 해서 금융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기관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관을 마치 본인의 정치적 의도와 해석을 나을 마치 기관을 좌지우지하면 되겠습니까? 감사원 마찬가지고요. 금감원 마찬가지고요. 이런 게 조직이 건강하게 돌아가는 겁니까? 정치적 영향 속에서 그런 경랑 속에서 전혀 중립성을 견제하지 못하는 게 건강한 대한민국의 모습은 아닙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건의 본질은 사실은 지금 자꾸 격가지에서 정치적 논란이 되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 김봉현이라는 사람이 1조 5천억에 가까운 그 돈을 그렇게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정치권의 비호는 없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문재인 정부 있을 때 수많은 의혹들이 있었는데 다 묻혀버렸습니다 그리고 김봉현 씨는 올이 무중이 됐었고 뒤늦게 잡혔다가 나중에 탈옥 별의별 무슨 007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하셨는데 지금 이제 아주 뒤늦게 금감원이 사실 수사라는 게 아주 뒤늦게 시작되면 굉장히 어려워요 당시 시작됐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밝혀낸 것들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궁금증은 이거예요 주많은 사람들 그 피해자 수천 명의 나라는 피해자 중에서 왜 특정의 사람들에 대해서만 환매가 이루어졌을까 그런데 그게 왜 또 미래 에셋을 통해서만 됐을까 거기에는 무슨 사전 정보라든가 그런 문제는 없었나 그리고 돌려받은 사람들은 다 보통 사람들인가 아니면 그게 무슨 권력을 가진 사람들인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과했느냐 아니다 난 안 했다 녹음이 있다 이거는 그냥 들어 공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개해서 다섯 번 사과했다고 김상희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횟수까지 딱 얘기했으니까 본인이 녹취록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셨나 봐요 특정해서 다섯 번 사과했겠다 나는 그거를 그냥 공개하셨으면 좋겠다니까 만약에 근데 그거를 공식적으로 자기가 한 행위를 공적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김상희 의원께서 그 부분을 그냥 공개를 해서 녹취록 아예 공개하셔라 그게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라임 마티니 사우라는 펀드가 16명에게 판매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정혁 비대의 말씀은 그게 제한된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펀드가 아니었는가 그 16명이 그런 부분에도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뉴스가 나오는 대로 같이 좀 얘기를 해보죠 자 다음 이슈 총선 얘기입니다 수도권 위기설이 이제 나오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 파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다선 중진들이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등판을 지금 하려는 채비를 하고 있고 원희룡 장관, 한동훈 장관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수도권 위기 구할 적임자일까 이 부분 국민의힘 입장부터 듣겠습니다 도나스 수도권 구할 적임자는 도나스라고 김재섭 이따가 올해 조금 더 이야기하겠지만 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정 안 하시는 겁니까? 인정하니까 웃었죠 적임자다 민주당의 낙동강 벨트의 버금가는 동북권 벨트 서울 동북권 벨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당연히 도봉을 시작으로 하는 도나스를 시작으로 해서 중랑의 이승환 전 행정관 그다음에 광진의 김병민 최고위원 그다음에 강동의 이재영 의원 또 광진 의뢰 오신환 전 정무부시장까지 해가지고 나름 30, 40 라인업을 잘 갖춰놨거든요 노원병 이준석은 뺐습니까? 당연히 이준석은 상수죠 상수 뺀 게 아니자면 이준석 대표 이준석은 상수고 이 라인들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대개는 민주당의 기득권이라고 울리는 86세대들이 민주당 현역으로 있고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대개는 초선 아니면 한 번의 경험이 있거나 영선들이거든요 이분들이랑 각을 세워서 구도를 짜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여기서 바람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 신인들만 가지고 그다음에 영선들만 가지고 그 바람이 태풍으로 되진 않으니까 그 가운데서 이렇게 중심을 잡아줄 중진들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나경원, 원희룡 이런 분들이 수도권 내에서 중심을 잡아주면 필요 없진 않다? 필요하다 필요하다? 궁합이 잘 맞는다 약간 평소랑 다른 모습인데 결혼을 하더니 약간 발언 수위가 낮아진 것 같아요 필요하다 필요하다? 필요하다 중진과 신인들의 어떤 절묘한 조화 조화 오케스트라 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여당의 수도권 위기론을 바라보시는 미준당 입장 듣겠습니다 권중비대 의원은 일단은 언급됐던 세 분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분들이 수도권의 구원투수가 되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국민들이 분명히 존재하시죠 그리고 30% 중반대는 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총선에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선 누군가를 설득해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희룡 장관과 한동훈 장관은 사실은 정치적으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확장성이 좀 떨어지고 나경원 전 대표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영향력 아래서 경선 출마까지도 접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처음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도나스가 길이다라고 하는 게 차라리 설득력이 있어요 확장성은 저희가 하고 물론 정치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지금 도나스가 그렇게 갖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서 확장성 입장에서 그런데 이제 사실 스피커의 크기라고 하는 건 부여되면 커지는 겁니다 원래부터 큰 사람은 원래부터 큰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도나스에게 서울 선대위원장을 준다고 해봐요 그러면 또 저희 방송이 완전 달라지는 것이죠 더 품격이 올라가겠네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선택을 안 하시겠네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별로 이렇게 좋아보이는 사람은 아니어서 굳이 부인하지는 않죠 자 고향병 국민의힘 고향병 당협위원장 자 우리 김정혁 비대위원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서 고향병 이에서 들어줄 때는 진짜 수도권 위기론을 느껴야 될 거 민주당 아닌가 싶어요 정말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선수가 없어요 확장성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봐요 민주당에서 어떤 분들이 나오면 국민들이 저거 새 얼굴인데 괜찮을까 추미애 글쎄 김용민 정청래 고민정 글쎄 모르겠어요 권지웅도 있고 당임이 되고 권지우 원초 제가 보기에는 전혀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이거나 나오려고 하는 분들 중에서 솔직히 솔직히 이거 좀 큰일 났네 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 지금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얘기했지만 안철수 의원도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윤희숙 의원도 있어요 전 의원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김재섭을 필두로 이준석 전 대표 동북권벨트 동북권벨트 서울 동북권벨트 오신환 다 새로운 어떻게 보면 좀 오래됐지만 새롭거나 아주 새롭거나 오래됐지만 새롭거나 오래된 신인들 오래된 신인들 알겠어요 그 빈자리가 별로 없어 국민의힘 빈자리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빈자리가 너무 많아서 집어넣 사람 뭐 괜찮은 사람도 다 집어넣을 수 있어 그만해 주세요 우리 장관회사님 장관회사님 민주당은 굉장히 위기다고 하셨는데 국민의힘은 얼마나 위기인지 말씀해 주세요 사실 민주당에도 위기의식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위기의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을 들었어요 만약에 저는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두기는 좀 어려운 구도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정권심판론이 작용하는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대통령의 실정이 상당히 또 많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을 때 국민들이 아 이제 우리 대안으로 뭔가 모색이 되겠구나라고 박수를 막 쳐주실 것인지 자문해봤을 때 그렇다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겁니다 많은 의석수를 점하고 부족한 부분을 많이 노정했다고 국민들 보고 계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수도권 인물난과 관련해서는요 국민의힘이 훨씬 어려운 구도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현 대표가 수도권 위기 해결책은 인재 영입이다 개파나 개인적 호불을 아무 상관없다 승리할 수 있는 조은재라면 3고 철회가 아니라 10고 철회를 하겠다라고 말씀 인재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가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실도 인재난에 영입난에 고충을 겪는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구도 속에서 자신을 국민의힘의 선거에 던질 유능하고 능력 있는 젊은 층이 두텁지 않을 겁니다 지켜보세요 네 지켜보겠습니다 아 있어요? 아 있습니까? 아니 많아요 물론 국민의힘이 기본적으로 더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왜냐하면 수도권은 국민의힘이 늘 어려웠던 지역이기도 했고 서울이 대개 지역과 48개에서 49개가 됐는데 저희가 17대 국회부터 국회의원 선거부터 21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20석이 넘었던 적은 딱 18대 때 한 번뿐이에요 계속 과반을 못 넘었던 게 말하자면 그전까지의 승부 기록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서울에서 바람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말씀드린 동봉권 벨트 인물들이 오래된 신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지도는 좀 있는데 신인인 사람들 한 번도 배치를 달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여기서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본인도 오래된 신인입니까? 저는 한 4년 정도 된 신인입니다 오래된 건 아니고 3년 된 신인입니다 자 우리 권준비대요 저는 사실은 아까 민주당 이야기는 그냥 불허 안 한 거였는데 민주당 사실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내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도권 내에서 마지막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고 게다가 인구 측면에서 보더라도 서울이 좀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 면에서 좀 보수화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평균적으로는 그런 상황이라 게다가 현역 의원들이 많잖아요 현역 의원들 개별로야 어떤 혁신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지로 봤을 때는 기득권적인 그리고 변하지 않는 이런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쇄신하는 팀이 저는 수도권에서 이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먼저 쇄신하는 팀이? 그래서 그걸 민주당이 해내면 민주당이 훨씬 더 많은 의석을 얻을 거고 만약에 국민의힘이 그걸 해낸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해낼 수 있을까? 20초 우리 김재섭 위원장 도넛스가 있는 한 바람은 일어날 수 있다 밖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도넛스 그만 얘기하라고 죄송합니다 검찰이 대북선거 의혹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4일 소환을 재통보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한판님과 함께해 주신 분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방협위원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그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